안녕하세요 마론인형 입니다 오늘은 돌멍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마실 술은 월계관 오초코사키 입니다 월계관 오초코사키 입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월계관 오초코사키 월계관 오초시아 아이고 다etto 랩 랩 랩 랩 랩 진짜 신선하네요 하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~~ 아름다운 너무 맛있어 향긋한 멍게 어우 진짜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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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콘서트는 처음에 고소한 콩나물을 찍어서요 그건 진짜 맛있엉 ! 이렇게 뱅이 너무 맛있네요 마셔보셨나요?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은 뭔가 맛있네요 양배추 국물이 잘 어울려요 양배추 양배추 ¡suscríbete! 크다 크다 음? 우와 음 음 음 파 구łowa 파 오븐 Hudson 진짜 신전하다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